쟁빡치네 난 분명 아까 리필이라고 물어봤는데 나 분명 아까 리필이라고 물어봤잖아 아! 한 잔 더 먹고 계산하고 먹으라고 했던 거였구나 와갖고 분명 난 리필이라고 말했었거든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같네 주무이 형이 아까 내가 영어로 리필 되냐고 물어봤잖아 리필이라고 원물 한 잔 더 줬다더니 아 한 잔 더 먹을 거면 돈 내고 먹으라고 내 돈 어쩐지 쉽게 리필 해준다 했어 우리나라가 좋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는 리필이 된다고 안 돼 우리나라만 내요 이것도 몸소 돈 내고 배우는 거죠 쟁빡치네 아씨 쟁빡치네 우와 슬픽 슬픈쟁이꽃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또조 더조 막 쌤통이다 이누마 메롱 쌤통이다 이누마 메롱 쌤통이다 이누마 메롱 쌤통이다 이누마 메롱 하이 굿모닝 굿모닝 유 캔 찡긋 노? 찡긋하면 소름이 저희가 눈 깜빡거리 찡긋해봐 우와 더워 채팅 안보여 우와 댕 더워 아니 저 찡긋할 수 있냐고 우와 습하고 더워 다시 백할까 나갔는데 계속 보여주고 들어가야 해 아 여기가 원래 우리가 들어 신명스파 여기가 진짜 유명한 곳이다 은옥한 초코츠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또조 더조 막쇼 응 오라비 찡긋해 주신다구요 잘 볼게 백개 고맙지나 사양할게 고지에서 가끔 나오죠 어 오케이 어 안찍어요 안찍어 있으니 찍지말래 저기 죽어도 찍지말래 열받아서 한국말 아기공룡글쌤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또조 더조 막쇼 찡긋해 준다고 잘 볼게 아니 그런거 안했는데 우와 mpc방 절대 못찍지 절대 우와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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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을 절대 못찍지 그래도 난 찍을건데 아니 건물을 어 건물을 못찍게 건물을 옆에 있는게 바로 우리 안에 그래서 신랑성까지 보이지 보이지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재개발 들어간다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거야 내가 못찍을거 같애 저 찍는거에요 여러분들 건물 찍고 있는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저를 찍고 있는거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갈려고 했던 심력스팟 찍고 있는거 아니에요 나 찍고 있는거야 뒤에서 나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나를 찍고 있는거에요 와우 와우 저 찍고 있는거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고 있는거 뿐이에요 와우 창문 깨진거 봐 나 찍고 있는거야